그러면 저랑 미주, 그 다음에 준하 형이 대구로 갑니다! 죄송한데 두 분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저 소사잖아. 우리 있으니까 약간 도깨비 같지? 자동으로, 공유. 우유 자동으로? 내가 아는 그 도깨비 맞아? 맞아. 아, 저... 그러니까. 너무 싫어. 왜 그래요? 현실판 도깨비야. 아니 죄송한데 어떻게 생기셨는지 몰라요 다들? 왜 이렇게 안 생겼어요. 이거 아니야! 야, 너도 김도훈 씨 아니야. 너무 어이가 없다. 다들 도깨비 안 맞나 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